다니엘 1236. Who are you? 2024년 1월 18일. 하나님 오늘 말라기 사장 2절 앞에 있습니다. 내 이름을 경애하는 너희에게는 공유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가에서 나온 송아재같이 뛰래라. 아멘. 아버지 그 시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. 보아가 무릎을 아파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한 뒤 한 달여간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버지 회복되는 기간은 너무나 많이 걸립니다. 또 약으로 인하여서 몸이 붓고 하는 부작용이 생깁니다. 아버지 도와주십시오. 아버지께서 치료하여 주십시오. 주님. 그래야 이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비추시는 광선으로 인하여서 외양가에서 나온 송아재같이 뛰는 보아가 되게 해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